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LER 마루 어서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루 마루는 이제 혼났다 너 이제 아빠한테 혼났다 뭘 잘했다고 흐르렁거려 뭐 호두가 뺏어갈까봐 호두 마루 그만해 아빠한테 혼나 마루 너 아빠한테 혼나 이거 어떡해 이거 아빠가 펜 만나서 받아온 거란 말이야 어떡해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앉아 아니 마루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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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마루 아빠한테 이르지 말까? 이르지 마 이르지 마세요 하면 손 줘 손 호두야 호두도 이르지 마요 그래요 마루야 엄마 진짜 비밀로 할게 잘했지 마루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으면 손 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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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안 읽었으면 좋겠어 손 손 알았어 비밀로 할게 알았어 비밀로 할게 알았어 마루 마루 엄마 비밀로 할게 엄마 비밀로 할게 안 돼 또 눈 가릴 때 안 그러지 마루 마루 엄마가 비밀로 하긴 할 건데 이렇게 너가 이렇게 너가 증거가 되는 걸 물고 있으면 엄마가 비밀로 못해줘 그러니까 내놔 먹지는 마세요 알았죠 이르지 한번 이럴 이리 왜 이리 이리 호두 발물이 이거 왔어 누가 무릎뚜어 이거? 누가 무릎뚜어 이거? 야! 너 이 새끼 소! 마루야 내가 말했잖아 너 그러다 걸린다고 너무 새끼다 너 아예 봐 아예 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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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도 소영 없다 했어 이리 와 아빠 봐 한두 번 무려 뜯어? 아빠 무려 뜯지 말라 그랬지 아빠 다른 거 주잖아 네 장난감도 있잖아 아빠 봐 일어나 일어나 마루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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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앵기는 거 봐 일어나 아하하하하 귀여워 똑바로 서 뭐 똑바로 서 아 너 이거 무려 뜯었잖아 똑바로 서 아 잘못했다니까요 서 가만히 서있어 아 잘못했다니까요 안돼 아 너무 귀여워 아빠 표정관리 안 돼 보드 빼놓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내꺼야 밀어비를 써오 내놔 아빠꺼야 저기 가 아빠가 꼬맬거야 어이 오이 오이 Pentagon 자기는 наверное 이만 해야하는데 여기에 좀 많아 오늘의 전화를 이만 잠시 집에서 전화번호 집에서 Castle 드라이버 크리스마스 오늘의 주인공 스타릿 감사합니다.